수요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섬겨주신 우리 차로운 중창단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직구준 교회사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순서로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런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석한 모두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성상에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의 그 순서와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번제는 한문으로 불사를 번이고 제사제입니다 저보다 한문에 더 익숙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불사르는 제사이죠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인데 번트는 불에 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퍼는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ING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죠 불에 타서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죄가 있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고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 자신의 죄, 잘못을 대신할 짐승을 올려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 대신에 죄값을 치를 재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린 것이죠 제사장에 목시되는 가죽과 회망루 사방에 뿌릴 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뜻과 목적을 가진 번제가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의미로 드려지고 있는지 소라는 재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준 삼아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첫 순서는 무엇일까요?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첫 단계는 뭘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그 첫 순서가 들어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코스로 회망문에서 여우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의 첫 순서는 바로 예물, 재물인 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절의 말씀처럼 그냥 소가 아니라 흠없는 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레비기 9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송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 1년 된 송아지를 의미합니다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이 소, 흠없는 소이기 때문에 그 송아지의 피부와 털, 건강의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피부가 좀 빠져 있거나 털이 윤기가 없거나 혹은 설사를 하거나 눈이 충혈되어 있거나 하면 그것은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재물이었던 거죠 흠이 없는, 흠없이 태어난, 흠없이 자라난 1년 된 송아지를 고르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키우던 송아지 중에서 1년 된 흠없는 것을 골라서 직접 끌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만약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회막으로 가다가 송아지의 상태가 이상해지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거나 갑자기 설사를 하게 된다면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온 거리를 고려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고를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갈지 혹은 그냥 회막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이 도착해서 제사장들이 이 송아지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송아지 조금이라도 흠이 발견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흠없는 송아지를 골라야 했습니다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가 집에서 출발해서 제사장에게 확인받을 때까지 온전히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번제물의 기본 조건인 자신이 키운 가축이 이 번제물의 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막 근처에서 구매하는 것도 사실상 구약시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흠없는 송아지를 정해서 안전하게 어쩌면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재물을 잡기도 전부터 쉽지 않은 것이 이 번제이죠 흠없는 일련된 송아지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막에 잘 도착했습니다 제사장에게 확인까지 받았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우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순서가 무엇입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수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번제에서 행해지는 이 안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송아지를 직접 가지고 회막문에 도착한 후에 재물의 머리 위에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손을 얹고 그 재물을 누르면서 자신의 죄인은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게 옮겼죠 이제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번제물을 잡는 겁니다 즉 번제물, 소를 죽이는 거죠 그럼 이 소는 누가 죽일까요? 번제를 주관한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대행 전문 업체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도 없고 전에도, 다음에도 없겠지만 만약 제가, 만약 제가 사람을 사기를 쳤거나 심하게 때렸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일단 출동해서 저를 잡아가겠죠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재판에 넘기고 처벌을 받은 만약에 유죄라면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감옥에 가기 너무 싫다고 너무 싫다고 저 대신 감옥에 갈 사람을 당근마켓에 구하면 구해질까요? 알바몬에 구하면 구해질까요? 구해지지 않겠죠 설사 구해진다 하더라도 법원이, 감옥이 그것을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고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있던 이 번제의 제사에서는 자신의 죄를 이 죄물에게 전가시킨 행위를 하죠 그럼 이 죄물은 제사장이나 다른 대행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 번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은 발버둥 치며 울부짖는 그 재물을 힘들고 어렵게 한편으로는 끔찍하게 그 송아지를 직접 죽여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이 송아지를 죽인 후에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읽었던 사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은 생명의 상징인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며 그 송아지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했음을 선언합니다 증거하는 거죠 이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죠 6절의 말씀처럼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가죽을 왜 벗길까요? 먼저 죽은 재물의 가죽은 또 누가 벗길까요?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또 직접 벗겨야 됩니다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번제의 제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죽은 왜 벗길까요? 가죽을 벗기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 물든 나의 습관과 행동을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죄가 사라진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가죽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가죽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온도를 조절하거나 작은 외부의 상처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죠 그런 가죽을 벗겨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내서 나의 악함을 벗겨냈고 그 악함을 벗겨내므로 나는 더 이상 가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연약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연약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죽을 뜨니 벗겼습니다 그 다음의 행위는 각을 떠서 내장과 정강이를 씹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또 각을 떠서 분리하는 행동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가죽에서 우리의 악한 태도가 벗겨졌듯이 이번에는 각을 뜨는 이유는 내 삶에서 죄가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완전히 떠나갔다, 사라졌다 내 삶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내장과 정강이는 왜 씻을까요? 내장은 가장 더러운 부위로 모든 악과 죄가 모인 곳이기에 그 더럽고 역겨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제거해야 그 다음에 불태웠을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또 남아있는 기관에 남아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딱 말끔하게 씻어낸다 떠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강이는 더러운 부위는 아니지만 그동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대로 살아갔던 것을 끊겠다라는 내가 더 이상 악한 자리에 있지 않겠다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번제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죽였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쁨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다음에 말 그대로 번제의 본격적인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불은 누가 태울까요? 제사장이 이제 나타납니다 피를 뿌렸던 제사장이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불 위에 재물을 올리게끔 하고 불을 태우죠 피를 뿌렸던 제사장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내장과 정강이가 씻어진 재물들을 받아서 재단 위에 재단 불 위에 그때서야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죄에서 용서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번제 향기로운 향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의 죄가 사라졌음을 끊어졌음을 제사장이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의 주요 흐름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이 선언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누가 보금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한생병 환자를 만난 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흔히 말하는 피부병과 혈루병 등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행한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전에 행하신 징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질병의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직접 가서 나은 몸을 보이고 완치의 판정을 선언을 해 주어야만 자신이 살던 성읍으로 마을로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선언은 중요한 것이죠 그때서야 제사장이 죄가 끊어졌음을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선언한 후에 우리는 이 제사를 번제를 마치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그 죽음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행한 구약의 제사 번제를 그 과정과 의미를 6단계로 지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화면에서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좀 더 집중적이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1, 2, 3, 4, 5, 6이 다 적혀있는데 맨 위에 동그라미와 맨 아래 동그라미가 왜 있을까요 오타일까요 오타가 아닙니다 지금 빠져있는 두 단계가 지금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번지의 순서대로 쭉 살펴봤는데 사실 이 말씀에는 순서에는 빠진 두 단계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주신 번제의 그 단계가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두 단계가 빠져있습니다 빠진 순서 과정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인정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인정이 있어야 이 번제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다면 되돌아보면 없다면 이 번제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음을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이 번제가 아니라면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번제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배자의 상황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동행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등하신 분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인정함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지금 빠져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와서 시작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울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숨겨진 첫 번째였다면 숨겨진 두 번째는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인정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인정 그걸 깨달음을 가지고 1번부터 2번까지 쭉 해냈습니다 그럼 마지막 동그라미 하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선택의 첫 번째는 역설적으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했고 죄 지었음을 고백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것으로 표현했지만 한 교회에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실제로 소 잡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는데 이것이 좀 잔인할 정도여서 그 잔인성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할 정도로 이 번제는 향기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혀 향기롭지도 않고 힘들고 역겹기까지 하는 이 번제를 드렸음에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다가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이 떠올라서 그 죽음을 피하기에 또다시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또 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에 숨겨진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이와 달리 또 다른 단계가 숨어 있는데 그 단계는 무엇일까요?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번제를 드리고 괴사함을 받은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나 대신 죽은 그 죄물의 처참함을 보면서 그 잔혹함을 보면서 피글림을 보면서 산산이 조각나고 태어짐을 보면서 내가 죄를 또 지으며 저렇게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또 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자라는 설교를 하기 전에 또 저희들 자녀들에게 야 빨리 빨리 밥 먹고 옷 입고 설거지하고 설거지는 제가 했죠 설거지하게 싱크대에 갖다 놓고 빨리 씻고 나오고 야 너 이렇게 할 거냐 아빠 안 도와줄 거냐 엄청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다혜가 둘째 딸이 아빠 오늘 아빠랑 예배 가려고 했는데 아빠 가세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사실상 힘듭니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만약 이런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소 한 마리씩 끌고 왔어야 됩니다 아니면 신약시대에 비유하면 교회 앞에 지금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으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의 번제의 의미는 또 달라졌지만 그 이유가 뭐냐 11에서 10장 9절과 12절의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길지만 11에서 10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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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들이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의 안제사 아멘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번제라는 행위가 구약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유효성이 없죠 만약 유효하다면 우리는 지금 또다시 죄물을 끌고 와서 번제단을 쌓았고 각을 뜨고 피비린내라는 것을 맡아야 하는 그 악하고 어려운 행위를 악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행위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제가 무미한 제사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린 후에 나를 대신해 죽음 제물을 보고 나서도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후에 다시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사 10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를 재물삼아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로 고백할 때 죄의 반복 번제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의 육을 끊어내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배 예배자와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때든 반복하며 쓰러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며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로 나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이고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기쁨됨을 고백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향기로운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아직 주님과 세상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반복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나에게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되어 시작되었고 시간이 되어 끝났고 순서가 되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고 그런 예배자가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앉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 금요 예배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나가서 소를 사와야 됩니다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재물되어 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를 향기로운 예배자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그 결단을 받아주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먼저 회복되어야 됨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 동서장료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3대 단임 목사님으로 청빙 대신 송진우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중학생 한 명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송진우 목사님이 중학생인지 잘 모르고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다들 설교 들으러 오신 거예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다음 주는 안 나오시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송진우 목사님은 가셨다가 미국에서 정리하시고 오시겠지? 언제 오실지 나도 잘 몰라 아니요 목사님 말고요 어른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들에게도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웃음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자의 회복 예배자의 회복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으로부터 목회자인 저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떠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을 시작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배자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주님 자리를 온전히 분주히 오가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누리기 위한 그 결단이 담긴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동서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다 데려 놓고 오직 주님의 보혈과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결단하며 소망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결단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이 결단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